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여러분들 진술을 2021년도 10월에 검찰이 다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검찰이 1월 3일 날 재확보를 한 거죠. 남욱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김만배가 이재명과 관련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을 내 힘으로 뒤엎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이번에 재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어떤 뭐죠 근본 털을 현직 대법관이 사후에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어제 화천대유 연봉계약서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2억 4천만 원짜리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재판거래 의혹이나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지만 수사 인력 제한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취재기자가 전했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 모 씨 이야기를 여러분들 동원했기 때문에 그 모 씨가 제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보도가 이런 거죠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 사이의 문제이지 재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재금표와 관련된 그런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되면 저뿐만 아니고 한국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데 문화일보도 어제는 조선일보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보다도 권순일 긴 만배의 재판거래 의혹이 훨씬 더 큰 사건이다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 그렇게 조선일보가 일면 사슬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일보도 1월 13일 자에 이재명 판결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인 전말을 이번에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2021년 또 10월 달에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한 것 그리고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갑자기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화일보도 그렇게 검찰이 이런 재판거래 의혹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 자신이 이제 검찰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카르텔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행여나 50억 클럽건이나 또 권순일을 재판거래 의혹을 그냥 대충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시중에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새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제가 이제 연구소 시절에 한 분이 담합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나서 사석에서 한국 사회라는 건 거대한 카르텔 사회 같다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담합 사회인 같다 이 담합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회가 참 역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하는 것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그동안 이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법 문제를 관심있게 다뤘던 얼마 전까지 중앙일보에 계셨던 분이죠 이 전연기 중앙일보에 아주 맹 칼럼니스트로서 명성을 날렸던 분입니다 전연기의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칼럼에서 시사전을에 이 시사전을 맞죠 전연기 편집인이 지난해 11월 28일 날 이런 아주 칼럼을 썼네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좋은 머리로 명 판결을 많이 남겼지만 결정적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저지르기로 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대체로 돈이든 잘이든 마땅히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욕심을 부리다 발생했다 그는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게 되자 사법부의 예외 없는 관행에 따라 겸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도 관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려고 했다 권순일의 과욕은 선거관리위원회 안팎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급기야 여당과 야당 전당에 자리 로비를 하는 볼성사나운 지경에 이르러 실패했다 이 내용을 당시에 중앙일보에 칼럼니스트로 재직하던 전연기 편집인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권순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연임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상시하게 전하는 그런 칼럼을 쓴 바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오랫동안 관행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더 해먹겠다 포동산을 송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돌출 행동을 한 거죠 권순일이 누굽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실무는 누가 맡았습니까 상임위원이었던 조혜주가 맡았지 않습니까 조혜주와 권순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4.15 총선에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은 그냥 말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부정선거의 주동자들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명목상으로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4.15 총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 사건들 실체가 언젠가 밝혀지겠죠 저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도둑놈 시리즈에서 한 7건 이상 정도를 4.15 총선에 할애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설법대 졸업 대한민국 설법대 출신들이 망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배운 놈들이라는 생각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의혹에 거치겠습니까 거칠 수가 없는 거죠 합리적 의심 수준을 전혀 넘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인 김만배가 아홉 번씩이나 건순위를 왜 만납니까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연세대학교 섭자 교수는 왜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화천대유는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씩 받았습니까 그게 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21년도 10월에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똑같은 거죠 검찰이 여러분 검찰 법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전영기 편집인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서 만난 사실이 동아일보 특정으로 뒤늦게 밝혀졌고 권순일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서 김만배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초기 1억 5천만 원을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이 흘러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무슨 일인지 권순일 사건만은 묻혀 있다 검사와 판사끼리 담합구조라도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법관이 낀 재판거래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엔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선거 문제도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단심제고 법원이 여러분 최종 심판을 대법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젊은 날에는 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니까 어떻게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나라 꼴이 아주 우섭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지향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는 밝혀질 수 없고 그냥 덜너리로 표는 던지고 국민들이 개수하는 자 전산을 장악한 자들이 다 당선자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를 벗어나기가 힘들게 돼 있는 거죠 말이 되는 일들을 해야죠 그래도 뭐 이런 노력들을 또 우리가 멈추면 안 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